안녕하세요 데칼쿡만입니다 오늘은 현지에서 먹힐까 두번째 요리 맥주안주로 딱 좋은 깐풍기를 준비했는데요 이현복 셰프님 스타일대로 따라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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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담아 볶아줍니다. 소금에 볶아줍니다. 치즈가 잘 보인다. 치즈가 잘 삶아줍니다. 치즈와 치즈가 잘 볶아줍니다. 치즈 소금으로 볶아줍니다. 면이 크로티네 민니까 끓이는 날마다 쌀떡 쌀떡 후추 고춧가루 양파 올려서 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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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바닥 계란 계란바닥 깐풍기의 맛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의 정석이었어요 양념치킨처럼 달지 않고 깔끔하게 매콤한 맛이었습니다 또한 적당히 기름져서 맥주안주로 찰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